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인질강요미수, 특수상해,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장 모 씨를 어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장 씨는 지난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로 모르는 여성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고, 경찰과 약 26분간 대치한 끝에 체포됐습니다.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, 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